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웰컴 웰컴백 웰컴백 우리 양평현인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IRP는 신안금투와 증시각도기 곽상준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쉬다 오셨어요? 네, 사실 뭐 제가 좀 부족하고 모자란 문제 때문에 좀 그냥 쉴건데 너무 많은 분들한테 걱정을 끼친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다 제가 부족한 탓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증시각도기 카페라고 있다고 들었어요 융당폭격을 맞았어요 사람들이 막 너무 막 그렇게 해서 보통은 댓글을 달는데 댓글을 달 수가 없을 정도로 아니, 그나저나 뭐 그래서 무슨 회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문제 없습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보고 싶다는 말을 들어서 이제 제 인생의 애정운은 끝난 것 같아 보고 싶다는 말 너무 많이 들었어 실제로 제가 기분 꿀꿀할 때 옷을 사거나 넥타이를 사거나 뭐 이런 거 하거든요 넥타이를 사러 갔는데 웅가루 매장에 갔어요 웅가루 매장에 가서 웅가루? 웅가루가 뭐예요? 웅가루라고 저 이태리 패션 브랜드 요즘 살? 프랑스 프랑스요? 요즘 살 안 하는데 막 찍지 마세요 아니 그 요즘 살 안 하는 건데 요즘도 그거 웅가루라나?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샀는데 넥타이를 샀는데 대표님 오더니 저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 반갑다고 하나 꽁자로 줬어요? 아 그렇죠 아 진짜요? 네 선물이라고 당연하고 나는 그냥 조금 조금 살짝 깎아주는 정도인데 꽁자로 주는 경우는 없었잖아 이런 충성도 로얄티는 우리 곽두기님이 더 좋으시네 덕분에 진짜 넥타이를 하나 잘 이거예요 이거 어쨌든 또 주말에 울산에서 오신 교사분들하고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말을 좀 철회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공무원 교사 또 누구라고 그랬지? 안 된다 투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알피? 아니 투자 자체가 투자 자체가 하지 말라고 이 사람들은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결과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공무원 교사 또 뭐 있었는데? 법조인이었나? 기자 정도 될 것 같아요 군인? 어쨌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제한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 정리해야죠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두 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떠나지 않은 볼커 그 다음에 체면이 구겨진 얼굴 책 이렇게 표현한 두 거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코로나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코로나는 페이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석하기 아주 좋은 재료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빠진 것이냐는 조금 의문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물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악재의 무게추는 점점 더 많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재의 무게추가 계속해서 쌓여 나가면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시장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무게추가 무거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그것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주말에 시장을 하락시킨 가장 근본적인 핵심 키워드는 기술주들의 하락 특별히 SNS 기술주의 하락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이 8%대 하락을 했고요 페이스북만 떨어질까요? 같이 떨어집니다 아니죠? 같이 떨어집니다 SNS 기업들이 같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들이 다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얘네들이 같이 흔들렸기 때문에 지수가 상당히 큰 폭 떨어진 것이고 또 하나 지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쪽이 어디냐 은행입니다 은행 은행도 주가가 상당히 큰 폭 올라간 것 이상으로 떨어졌어요 스트레스 테스트 했는데 별로 안 좋다며요 기대를 많이 했죠 스트레스 테스트 하고 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투자은행으로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렇다면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목요일날 올랐던 것인데 그런데 자사주 매입 배당을 더 이상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기존에 했던 것 이상으로는 절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상당히 큰 뉴스였던 거죠 사실 18년, 19년도 미국 시장이 그렇게 고공행진을 한 데에 가장 강력한 부스터 역할을 했던 것은 자사주 매입이잖아요 보잉도 맨날 돈만 생기면 자사주 산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한국 기업들하고 미국 기업들하고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미국 기업들은 일생일대 과제 중에 하나가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가를 올릴까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오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생존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자산을 도달한다거나 다른 걸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투자랄 수 투자 여기에 진짜 모든 에너지와 역량을 다 집중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전혀 좀 달라요 한국 같은 경우는 상속을 하기 위해서 주가가 안 오르기를 대주주가 바라는 이런 상황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하나도 하등 나는 반가울 게 없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야리 불친절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이 흐름들이 바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어쨌든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딱 거세한 거잖아요 지금 일정 기간이긴 하지만 거세를 하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확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올라간 것 이상으로 빠지는 은행주들이 그런 흔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축들이 빠진 거예요 빅테크 기업들이 빠졌고 은행주들이 빠지니 지수가 오를 턱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냥 그러려니 이 정도면 이 정도 빠지는 거 당연하지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 하나 고민을 하기 염두를 해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 이게 이제 페이스북발로 일파만파로 퍼질 거냐 말 거냐 안 그래도 좀 지탱하기가 이거 가격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블랙스완을 한번 3월 달에 당해봤으니 블랙스완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크게 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였으니 이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위태비태롭게 쌓아 올렸던 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단초가 된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현재까지 그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도 부정적인 심리에 쩔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전히 코로나에서 마음은 완전히 심리는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뽕을 여러 개 맞았지만 스테로이드를 여러 방 맞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히 강세장 마인드로는 우리가 못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강세장 마인드가 바로 효과를 발휘하면서 주사약들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바로 간 것이고 우리는 그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그거 좀 차이가 있는데 미국의 악재는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악재를 한국의 악재보다 더 심하게 쭉쭉 끌어다니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언제 이것들이 해소가 될 거냐면 떨어진 다음에 얼마 안 떨어지고 바로 반등하고 얼마 안 떨어지고 바로 반등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 그때면 심리가 이제 강세 심리로 전환이 되면서 하락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위험이 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하나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이게 위험 자산이 퇴조하고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쭉쭉쭉 올라오면 몇 가지가 더 끼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일단 채권 시장은 악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흡수를 하면서 채권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달러 강세가 아주 완연하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달러 강세는 그냥 소소하게 이뤄졌어요 이거 완연한 달러 강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97달러 때 중반 정도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럼 유가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야 되죠 어떤 거냐면 여기서 하강할 거라고 생각하면 경기가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유가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유가는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만 38달러 때 그럼 이것도 그렇게 크게 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약간 해프닝성이 조금 더 커 보인다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은 하락을 꽤 크게 하긴 했지만 이게 기조적인 하락이냐로 가려면 기술주들이 몇 번 더 얻어맞으면서 기술주들의 난공불락 같은 흐름들이 무너지면 이거는 하락으로 가는데 그것까지 보려면 좀 시간이 더 필요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섣부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다면 지난주에 사실 지난주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미국 시장의 흐름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일각이 우리한테 보여졌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요? 네 인플레이션의 거대한 빙산이 움직이는데 그 끝머리가 우리 눈에 포착되기 시작했다는 게 지난주 미국 시장에서 사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뭐냐면 금값이 12년 이후인가로 가장 높은 가격대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구립값도 떨어지지 않고 한 주 내내 올랐어요 그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단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그게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대목이고 또 하나 또 하나 이거 구립값이 올라서 원자재값이 막 오르는 거 이렇게 연관해서 하나 잠깐 딴 얘기 드리면 제가 지난 주말에 기자재요 조선 기자재 업체를 갔거든요 BDI 지수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BDI BDI 지수가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Baltic Dry Index라고요 그게 이제 원자재 실어나르는 벌크선이 있잖아요 벌크선을 이제 대여하려면 운임을 내야 될 거예요 그 운임 지수가 BDI라고 해요 네네 맞아요 폭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궁금해서 알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대답을 해 주시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세계 교육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했냐면 패선도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수리에 많이 들어갔대요 수리 들어가면 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은 지금 원형을 거의 복귀했지 않습니까 제조업 쪽에서 가동률이 그러다 보니까 다시 철광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배는 지금 확 줄어든 거죠 현역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들이 패선도 하고 그다음에 공장 가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갑자기 Baltic Dry Index가 빵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냥 구립 가격은 아직까지 철광석 가격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구립 가격 오른 거하고 철광석 가격까지 연결해서 원자재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기는 아직은 이른 것 같고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의 인디케이터 역할을 해 주었던 금값은 지금 최근에 가장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지난 주말 미국 시장에 그렇게 빠지는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과연 오는가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지셔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86년도 토크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건 경제적인 게 아니고 정치적인 거다 정치적인 건데 왜 정치적인 거냐면 집권자들이 통화를 많이 찍어내려고 마음 먹고 통화를 찍어내면 당시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2년 정도 지나면 인플레이션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딱 그렇잖아요 그렇죠? 돈 푸는 게 걷기도 전에 또 풀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 그것도 대대적으로 풀었잖아요 그리고 시중에 다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과거 같았으면 과거의 논리 그러니까 생산성 혁신의 속도가 이렇게까지 빠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생산성 혁신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좀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건데 어찌 되었거나 이 정도의 양이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수는 과열인 것 같은데 돈의 양이 많아져서 돈의 양이 많아져서 도대체 어디쯤이 과열이라고 얘기해야 되는가에 대한 혼돈이 생긴다는 거죠 돈의 양이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돈의 양이 많아졌으니까 표시가격도 당연히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기초자산의 표시가격들이 금융자산의 표시가격들이 돈 가치는 떨어지고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그건데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나요 어쨌든 그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 과연 이걸 어느 위치 정도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투자에 고민이 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앞서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자동차 관련해서 기술적인 뉴스가 있어서 그것까지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좀 띄워주시나요? 지수는 좀 띄워주세요 지금 읽을 시간은 없을 것 같아 기술주들 주가 흐름만 조금 보시면 많이 빠졌죠?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에서 8.3%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이 가는 게 어딜까요 그 다음 눈이 가는 건 SNS 관련이면 구글이죠 구글이죠 구글은 5.4% 빠졌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5.4% 빠지면 지수가 버텨냅니까? 그렇죠 버텨낼 수가 없죠 그 다음으로 빠지는 건 애플 빠졌습니다 애플이 3.07% 빠졌고요 넷플릭스도 4.8% 빠졌어요 넷플릭스는 좀 억울할 것 같은데 넷플릭스는 광고 모델도 아닌데 그럴 수도 있죠 아마존은 조금 덜 빠졌고 2.2% 그렇게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 빠졌으니까 덜 빠졌고 그 다음 은행주 웰스파고 7.4% JP모금 5.4% CT 5.8% 그 다음 뱅커버 아메리카 6.3% 이렇게 거덜이 났는데 주가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시장 보고 이거 올 공 안 나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나 현금 하나도 없는데 주식백이 없는데 망했다 아이고 또 망조나네 막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은 약간 좀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볼커룰 만화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졌기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했고 한쪽 축에서 또 하나 패북 얘기하셨죠? 패북 얘기 네 했어요 광고 광고 빠지는 거 저거 저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약탈이 있는 곳에 충성이 있다 그런 거는 좀 해줘야지 패북에서도 정말 너무 조치를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거 듣고 정말 미친 거 아닌가 싶고 진짜 답답했는데 하여튼 뭐 아니죠 백악관에서 전화 온다 보낸 백악관에서 그 두 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진 거라 그냥 뭐 지수가 빠진 거라고 보기엔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기술주들의 파급 영향이 어디까지 갈 거냐가 초점이에요 지난 주말 미국 시장 마감하고 나서는 이번 주 들어와서 그래서 그거 그게 그냥 빠르게 마무리 되면 괜찮은데 빠르게 마무리 안 되면 좀 더 빠지겠죠 그래서 걱정하는 건 그게 이제 빌미가 돼요 좀 더 커질까 하는데 죽수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빨리 한번 해야겠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갓동 있는 사람입니다 4.9급을 들어왔어 빨리 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오랜만에 돌아오신 증시각도기 박상준 부지점장님 너무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볼게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общем 민망합니다 solutions